이 자식 저 자식이 뭐예요? 근데 쟤는 뭐가 저래 좋아? 어? 잠깐 시간 좀 내줘 어? 쟤 막 아무한테나 저렇게 웃고 뭐하는 거야? 일 안 하고 뭐하는 거야 지금? 이게 금이란... 아이씨 없어 보여 귀한 아들한테 이 자식 저 자식이 뭐예요? 선빈의 인풍이 점점 왜 그래요? 어? 저 어린 남자 옆에서 저 헤블레 웃고 있는 거 봐 저거 회사 그만둔 거 아니었어요? 이씨... 너 왜 전화 안 받아? 전화했었어요? 못 들었는데 어디다 정신을 팔고 다니길래 배수를 못 들어? 이씨... 야 그리고 너 인턴 너 뭐야? 넌 네 일 없어? 야망도 없어? 야 너 이... 네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야 20대는 인생에 한 번뿐이라고 50대는 그럼 두 번이에요? 뭐... 뭐... 뭐라고? 저 일 완전 열심히 합니다 와... 너 내가 지금 회사 그만뒀다고 막 사람 느슨하게 보고 어? 버르장머리 없어진 거지 지금? 아 진짜 왜 그래요?